아모레퍼시픽 신본사 아모레퍼시픽 신본사는 다른 대형 빌딩 건물과는 다르게 로비가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지상 1층부터 3층까지 오픈된 공간을 아트리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은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공용문화공간입니다. 이곳 아트리움 1층에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의 로비, 뮤지엄샵, 작은 전시공간인 APMA 캐비닛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AP랩 전시도로 라이브러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은 본사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은 본사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미술관이 열리고 소통하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미술관이 되고자 하는 지향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기업 소명이 아시안 뷰티 크리에이터인데요.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를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뷰티 크리에이터